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정말 아나와 슈슈루야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튜브도 그러고 그 뭐야 어떤 자료 같은데 핵심적인 얘기 나누고 그냥 뭐 이것저것 주워 먹으라는 얘기만 하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무식하게 두껍습니다 500페이지나 돼서 바쁜 사람들은 읽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한 2, 30페이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싱클리아 박사가 일하고 탄 내용들이라서 굳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잡떡해 놨더라구요 아니면 차라리 연구 논문처럼 집중적으로 해놨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빨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갖고 오늘 그 500페이지 다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그 결론 결론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어선풋게 보이는 삼색고양이는 여리라고 앙컷고양이구요 12살 정도 됐고 오른쪽에 뒤통수 보이는 고양이는 아나와 슈슈프라테 주인공이 아나이고 13살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아나한테 많이 하고 있고 여리한테는 약간만 하는데 왜냐하면 여리는 이걸 못 주워 먹입니다 야성이 있어가지고 물리면 저기 병원가서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 주다가 고양이 스트레스 받고 집사 저기 군대 저기 뭐야 깊은 수저지 할 수 없으니까요 아나는 집중적으로 지금 같이 슈슈랑 하고 또 한 마리 더 있죠 동의도 같이 치료 저기 뭐야 프로젝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이 책의 노화의 정말 결론은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춥고 배고프면 오래 살고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일찍 돼진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뜨뜻하고 배가 불러야지만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 원리는 생명체가 유전자 구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회로가 작동합니다 그걸 서바이벌 서킷이라고 해서 생존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역경이 올 때 춥다는 것도 어떤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겠죠 또 배가 고프다는 것도 신체에서 볼 땐 배가 고프면 그게 역경으로 보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생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생존 회로가 작동해서 생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은 춥고 배고플지 몰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고요 반대로 영양이 풍족하다든지 지금 등이 있다 하셔서 그러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편하고 좋은데 생존 프로그램이 작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영양도 있고 뜨뜻하고 좋을지 몰라도 생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화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이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원리에 대한 제목 이름을 호르메시스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어떤 역경을 이겨낼 정도 또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정도의 강도가 적당한 강도 해야겠죠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든지 굶어 죽을 정도로 열량이 제한되면 그냥 꼴가닥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적당히 열량이 제한되는 거 한 75% 정도 100%가 열량이 필요하면 한 75% 제한된다든지 운동을 할 경우에 숨이 꼴가닥 넓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든지 그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생존 회로가 작동해서 생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해진다는 원리거든요 이걸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래 주워먹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주워먹게 되냐 하면 주워먹는 것들이 다 식물에서 나온 폴리페놀 같은 것들인데 식물도 동일하게 동물이지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일한 겁니다 세포구조가 그래서 단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진화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예술쟁이들이라든지 무당 같으면 사람은 영적이고 영성 있고 그래서 더 높게 보고 그러는데 과학자들도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연구하는 동일하게 보거든요 거기 영이 있는지 그는 소리 안 하고요 그냥 유기체로서 생명 활동하는 거 하나의 화학 구조로만 보기 때문에 식물이 배가 고픈 거는 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막에 있는 식물들이 되겠죠 사막에 비가 안 느리는데 있는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을 따지면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해충들이 막 괴롭히고 그럴 경우에 극복해 날려고 체내 식물은 스스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방출하거든요 그렇게 나온 것들이 각종 폴리페놀를들입니다 해충이라든지 또 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사막 한 가운데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역경을 이겨내려고 특정한 물질을 분비해 내는데 그런 폴리페놀를들이 체취해서 우리가 먹으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단식을 했을 때의 효과 또 춥고 배고팠을 때의 효과 힘들게 운동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의 효과가 동일하게 식물인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온 물질들을 먹는 거면서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으로다가 2종 호르메시스 종이 다르거든요 동물과 식물의 종이 다르기 때문에 2종 호르메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레스베라토리라는 캐리스트레스는 다 식물에서 나온 폴리페놀를들인데 식물에서 나온 걸 먹는 이유는 이 식물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뜨겁게 고통을 받는다든지 힘들었을 때 나온 폴리페놀를 먹으면서 동일하게 유전자가 작동하는데 서바이벌 서킷이 같이 작동해서 생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베르트를 먹자 또는 엔에맨을 먹자 그런 이유는 다 2종 호르메시스라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 같은 경우도 굶거나 운동하거나 또 추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먹는 거로써 대처할 수도 있고요 장수 물질을 먹으면서도 같이 적절한 시점에 단식을 해주면 더 좋겠죠 오늘 제목 그대로 춥고 배고프면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고프면 일찍 죽는다 이 얘기 즉 영양이 풍부하면 일찍 죽고 당장은 영양은 풍족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찍 죽거나 아프게 되고 반대로 춥고 배고프면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다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다가 그렇다면 장수 물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캐리스테틴 같은 것들 특히 레스베르토리나 NMM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피스테틴 서바이벌 생존 회로가 꺼지기 때문에 장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서 오히려 당장은 영양은 충분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망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 메티온이라고 적혀있죠 메티온인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수컷고양이 방광염 치료할 수 있는 아미노세일종 안타깝게도 우리 메티온이 많이 먹으면 장수 프로그램이 꺼져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고요 어쩔 수 없이 고양이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는데 불편하게 많이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디엘메티온이라는 것이 안티 장수 물질입니다 노화 물질입니다 아르긴이라고 그러는데 아르긴을 많이 아실 겁니다 고양이 집사님들 많이 드시고 라이시너고도 서로 상반된 작용에서 상호작용을 해서 라이신 아시는 분들은 아르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신 먹지 먹이지 말라라 그런 이유는 아르기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르기닌도 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노화 물질입니다 장수 프로그램에 꺼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나가는 좋지 않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 물질입니다 역시 닥터 싱크레오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안타깝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BCAA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BCAA 뭐라고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먹거든요 아까 아르기닌하고 BCAA 이거 내가 먹거든요 운동할 때 요거는 안타깝게도 요것도 심을 측각 내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리고 근육을 가장 발달시키는 아미노산입니다 세 가지 들어있거든요 루신 아이소루신 발린 아미노산 이름인데 요것도 안타깝게도 장수 물질 그 안티 장수 물질 노화 물질입니다 장수 장수 프로그램을 꺼트립니다 열량이 풍부하고 그 영향이 꽉 차 버리니까 굳이 장수 서바이벌 서킷이 작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편안한데 켜질 리가 없죠 당연히 이게 부족하고 막 힘들고 그래야지만 켜져갖고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게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양이 육식동물이니까 단백질 아무리 많이 처먹여도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냥 개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대놓고 아미노산을 제한하는게 노화 방지 프로그램의 핵심 체크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아미노산을 제한하는 경우 전체적인 연량을 제한하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아미노산을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닥터 싱클레아는 동물성 단백질 말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영향이 부족해지는데 그 영향이 부족해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당장은 약간 영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열량이 제한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노화 방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수 물질인 네스베라톨이라든지 깨르세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먹어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걸 또 까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미노산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노령묘사료에 마침 노령묘사료 같은 경우에 가면은 조금 단백질이 좀 적거든요 일반 성묘사료보다 그런 것도 이 책과 부합하는 거죠 노화의 전문 프로젝트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가 또는 고양이가 육시도 모르니까 단백질 꼭 먹여야지 하면서 막 좋은거 막 처먹이면은 당장은 영향은 넘칠지 모르겠지만 오래선 못살고 아프고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거 그건 어느정도 판단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노화의 전문 책 내용은 등따하시고 배부르면은 장수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서 오히려 병이 생기고 일찍 죽는다 반대로 춥거나 배고프거나 숨이 꼴가닥할 정도로 운동해서 힘들면은 힘든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장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서바이벌 서킷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운동을 하거나 숨이 꼴가닥 넘어갈 운동입니다 걷거나 골프 친다든지 그런거 효과 없구요 타바타 운동이나 서킷 같은거 할 때 힘낼때 숨이 차야됩니다 두번째는 열량의 제한이거든요 배가 고프거나 단식을 할 경우에 좋구요 그리고 추운거 추운거 한겨울이나 그럴 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추위를 느끼는 것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방구석에서 뜨뜻하게 날로 켜놓고 보일러 빵빵 돌리고 있을 때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밖에 한번 나갔다 돌아오고 그런게 본인 건강이라든지 또 그 고약 그 뭐야 도움 그 장수프로공이 켜지는 후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장수 물질 연구하는데 왜 장수 물질을 먹으면 장수프로공이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다가 황기 황기 좀 많이 먹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황기 좀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황기 다른 것보다도 황기가 좋고요 아직 M&M 같은 거는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M&M 가장 핵심적인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